어 안녕 자 우리 가고 싶어 가는데 지금 4시 반 비행기인데 1시 반이야 뭐라고? 카메라 깜빡했지? 자 가자 석구 형이 사는거야 형아 너도 부산시켜 빨리 이럴 때 같이 버텨 이렇게 시켰어 시켰어? 벌써? 아 하지 마요 형 오랜만이다 형 오랜만이지? 네 오랜만이잖아 산빈이 잘생겼으니까 하아 아따라도 잘생겼으니까 하루는 잘생겼어요 너도 잘생겼어 형님 아 하루는 진짜 잘생겼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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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텔에서 한지에 나와서 지금 3시 40분 4시 20분 비행기 가고심마로 가서 버스 타고 얼마나 나오냐? 가고심마 도착해서 이제 버스 타고 호텔로 이동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 이 시각에서 저기 가고심마 가는데 비행기 필요도 없고 사람도 많아서 한 10시간 걸리네 2시 30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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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30분 3시 30분 자 이제 어디냐 우리 어디로 가지? 오키나와 오키나와 비시각기에서 오키나와로 가는 중입니다 오키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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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간 뒤에 비행기 타고 가고심마 로맞지 아니 여기 얼마나 걸릴까요? 한시간 자리 앉았는데 옆에 현빈이가 있네 아 하 오키나와 성형이야? 응? 뭐라고 하는데요? 이랑 꼬리야? 어? 나도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아... 기다리고 있어요 그치? 대리인 와이프에 나와달래 열심히 보고있어 어? 설브로 다 여기 있었네? 내가 비행기표 보여주면 돼? 비행기표 내 얼굴만 더 해줘 잘자요 그거 잘했더라 잘했지? 너 이쁘게 나왔지? 난 뭔가 했더니 그 릴레이가 있던만 다섯시 삼십분 도착 이제 여기 오키나와인데 오키나와에서 가고시마 일곱시 사십분 비행기 두시간동안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이제 비행기 타고 또 버스 타고 호텔로 이동해야지 이거 맛있겠는데? 장어로파 맛있겠다 대기 4개 해가지고 이 가격인거 같아 아... 장어로파 가라하게 세트 우리 석호가 일본어 패치가 돼갖고 주문을 다 해주고 있어 아 스타레스 스타레스 카모미르 스토레스 스타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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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영이 또 애들 끌고 다니는거야? 시영이가 쏜데이 커스 삼았어요 왜냐면 현우 끌고 다니더라 어제도 마츠 따라간거야 오라고 그래서 간거야 따라오라고 또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지금 7시 50분 43분 같은 일본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네 한 시간 걸리예요 열 시간 아 죽었다 정훈아 머리 조심해라 9시 50분 가고시마 도착 버스 타고 1시간 이동해야 돼요 얼굴이 안 나온다 민호 좋아? 있어 있어 10시 40분 도착 비 나이스 이야 한식이네 방이 좀 작네 가방은 어디다 놓고 있냐 형 카메라 보니깐 잘 챙겨줬다 형 다닐지 얘 몇 살이지? 19살이잖아 나랑 19살 차이야 3천... 아닌가 큰 거? 똑같네 내려와 여기 방은 그래도 조금 넓네 오리 왕보다 다들 방 크다고 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피부 관리 소쿠는 안 해줘 소쿠는 워낙 좋으셔가지고 왜 이렇게 웃음이 없어졌어? 제가 폰이 이제 죽었거든요 왜? 너무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헤엥? 언제 떨어졌어? 계속 타격받아 나가리 이제 큰일 났어요 연락도 못 봐 연락도 못 봐 우리는 지붕뷰인데 아침되면 이제 화산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화산? 내일 아침에 올게 이야 여기 크다 잘자 놀래요 응